안녕하십니까 여승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입니다. 제1회 문제죠.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제1과목이고요. 일반 화학 봅니다. 1번은 할로겐 화학 수소의 결합 에너지 크기를 비교했을 때 옳게 표시된 것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로겐 원소, 얘네들은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네 가지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수소 H가 붙어있는 상태를 문제로 낸 겁니다. 얘네들의 결합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했다고 했는데 자 수소는 플러스 1가 원소입니다. 주기율표 제일 왼쪽에 있죠.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들은 마이너스 1가 원소로서 주기율표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극과 극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들 둘이 만나면 굉장히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는 일단 수소로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중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덩치가 크지죠. 따라서 제일 가벼운 것이 불소가 되고 가장 가벼운 것이 화학적으로 활발하니까 얘가 수소와의 결합력도 가장 활발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결합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것은 3번에 있는 불소와 수소의 결합이고 그 다음으로 HCl 그리고 브롬이 있는 HBr 그리고 요오드가 있는 HI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나왔던 거죠. 다음 중 반응이 정반응으로 진행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건 먼저 이 혼화 경향이 큰 금속은 보통 전지에서 마이너스 극에 생기고요. 반대로 연화 경향이 작은 금속은 플러스 극에 생깁니다. 그런데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반대의 경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건 전류의 이동 방향이 되거든요. 따라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한다. 그렇다면 이 혼화 경향이 큰 금속은 작은 금속한테 전자를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금속들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본다면 이온화 경향 가장 먼저 칼, 칼, 나, 마, 알, 아, 폐, 니, 주, 납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소입니다. 그리고 구, 수, 구리 다음에는 수은이죠. 구, 수, 은, 백, 금 이렇게 이순으로 크다 그랬습니다. 보기 1번에 보면 여기에 납이 있고 여기는 아연이 있네요. 자, 납은 이 위치에 있고 아연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아연이 납보다 더 큰 이온화 경향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보기 1번에 있는 PBE 플러스라는 뜻은 뭐냐면 원래 납은요 양이온 두 개랑 전자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을 때 중성원자라고 해서 PB로 표시를 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려서 양이온만 두 개 남아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연이 이렇게 표시된 건 아연 역시 양이온 두 개와 전자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 그대로를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을 보시면 처음에 납은 전자 두 개를 잃었기 때문에 양이온만 두 개 가지고 있었는데 반응 후에 납을 보니까 전자 두 개를 얻었겠죠. 그래서 중성인 상태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아연이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비교했을 때 아연은 반응 전에는 전자 두 개도 가지고 있었지만 반응 후에는 전자 두 개를 잃은 상태가 됐죠. 이 말은 아연이 납한테 전자를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금 이온화균양이 큰 금속인 아연은 납한테 전자를 어떻게 한다고 준다 그랬죠. 그래서 보기 1번의 경우가 오른쪽으로 반응을 진행하면서 전자를 내줘서 이렇게 만들어진 반응이기 때문에 이걸 정반응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 때 정상적으로 전자를 주고받은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예를 들어보죠. 4번은 마그네슘입니다. 자, 마그네슘은 여기에 있고요. 아연! 아연은 여기에 있습니다. 둘 중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마그네슘이 얘가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를 잃고 있는데 없는데 아연이 전자를 줬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겠죠. 그렇다면 마그네슘이 아연으로부터 전자를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그렇지만 마그네슘이 이런 얘기가 크단 말이죠. 더 크기 때문에 전자를 누구한테 아연한테 줘야 하는데 지금 보기 4번은 아연이 오히려 마그네슘한테 전자를 준 반응이기 때문에 정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밖에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었고 한 가지만 더요. 이 문장 그대로가 계속 시험에 나왔고요. 보기 4개 똑같이 나왔고 정답도 항상 몇 번에 1번에 있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시험실 때 도움이 되겠죠. 이 문제 나오면 단 몇 번이라고요? 1번으로 외우셔도 무방하다.